읽어주세요. 조유정님께서 오랜 시간 같이 지낸 만큼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몰랐죠? 아무도 모르는 멤버들의 실생활 또는 비밀 딱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세요. 사실 오픈될 건 다 오픈이 된 상태여가지고 정말 저희가 안 말한 비밀은 정말 비밀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. 비방용이라 하죠? 네. 비방용. 정말 비밀이죠. 그게. 그렇군요. 그러면은 오픈할 수 있는 비밀은 뭐가 있어요? 캡이 형이 요새 차에서 방귀를 너무 많이 뀌어요. 이것도 비방용 아니에요? 짜증나 죽겠어요. 자연스러워. 캡이 형이 방귀 냄새 안 나.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좀 나빠요. 방귀 방귀 토크. 소리는 막 냄새나 소린데 안 나던데. 너는 모를 수도 있는데 캡이 형이 내 뒤에 타잖아. 그러면 자꾸 나를 불러. 아니 아니 그 냄새에 예민한 천지 씨가 대답해 주세요. 안 나는 편이에요. 안 나는 편이고 소리만 천둥 치는 줄 알았어요. 천둥과 뭐. 냄새는 가끔 나는데 이제 소리가 너무 굉장히. 진짜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. 독특하게 나니까. 유정님 만족하시나요?